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수도권 방문객들이 대거 천안 지역을 찾으면서 원정 유흥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흥업소들의 자진 휴업 등으로 천안 지역은 원정 유흥이 확실히 줄었는데 인근 아산 지역이 풍선 휴가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유흥과의 최근 반 표정을 김진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천안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꼽히는 두정동 일대 유흥가입니다. 매일 밤 휘황찬란하던 유흥주점과 노래방의 간판이 모두 꺼진 채 이곳의 밤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근 천안 지역에서 유흥업소 원정 유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단란주점 등 450여 곳과 노래방 400여 곳이 지난 15일부터 자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서너 차례 유흥업소발 집단 확진으로 얼어붙었던 두정동 유흥가는 업소들의 자진 휴업으로 인적이 끊긴 유흥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두정동 먹자골목 상인회는 원정 유흥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고객 출입금지라는 강경책까지 내놓았습니다. 현수막뿐 아니라 주변 250여 개 점포는 신분증으로 고객 거주지를 확인해 수도권 고객의 출입을 막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가 몇 팀이라고 기록을 안 했는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한 10%로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천안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하며 원정 유흥 차단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인접한 아산 지역 유흥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산시 배방읍 일원입니다. 천안과 달리 밤이 되면서 노래방과 유흥 주점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불려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안의 원정 유흥 차단으로 수도권에서 아산을 찾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흥 고객들이 천안의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 교통이 편리한 배방이나 둔포 지역으로 집중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유흥 고객들의 메뚜기 원정에 인접 지역인 충남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